네, 여러분. 아니, 조금 드셔봅시다. 아니야, 아니야. 난 틀었어, 랩보소. 난 시작을 했어. 이제 두 명 들어왔어. 드림찬이터랑 세미 님께서 들어오셨고요. 헬로. 자, 범준이가 들어왔고요. 네, 여러분. 드디어 태견이의 외로운 오켓 미리 크리스마스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어제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와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약간 정말 마지막 공연이라서 그런지 되게 불살나왔어요. 아주 그냥 지금 하얗게 지금 불살나서 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외에 그 유명한 그 만화짜리짜리인 거예요. 네, 어쨌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공연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공연 끝나고 나서도 그렇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내년에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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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공연을 보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좋았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 있으면 저한테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보면서 다음 내년에 있을 포켓 공연에 좀 잘 많이 와주셨으니까 팬미팅 다음 내년에 또 만나요. 다음 내년에 또 만나요. 그럼 이번 공연을 보면서 이번 공연을 보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オッケットの早めにクリスマスに来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みなさんのたくさんの愛をもらって元気をもらって最後までできたと思います。 歌手としてドハユとしても来年も頑張ってます。頑張りますから、皆さんの愛と応援を 繰り返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頑張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来年と来年です。また来年。 次に、何が言うのが何ですか? 英語を言って、日本語を言って、プリトーキングが難しいです。 皆さんの愛として、オッケットのテンジョルを行きました。 オッケットのオッケットのこと、オッケットの声明を聞いてます。 オッケットの声明は、オッケットの話なんだろうか。 オッケットの話で、聖誕生日にもリスマスにとも知ってます。 オッケットの声明は、ライダーに… ちょっとブロクン、ブロクン、中国語だ。 여러분이 아이와 후이게이니 말해되나? 후이게이니? 돌려주겠다? 후이게이니? 니 더 아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이번 공유통에서 정말 베트남 팬분들도 만났고 스리랑카 팬분들도 만났지만 제가 그쪽 언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내년에는 더욱더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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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